어떻게 된 거야? 한 놈은 기타를 치고 있고 나머지 놈들은 날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나? 이거 누구 장단에 맞춰줘야 돼? 어? 기타 치는 놈 어디 갔어? 으악! 으악!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왜 덫이 있어 여기? 아 이거 으악! 으악! 깜짝이야! 아 너무 놀랐어 맨날 으악! 으악! 어 깜짝 쫄깃쫄깃 그냥 그게 좋아 오! 야! 야 아이템 창 봐 완전 다크 소울이네 저 이거 알고 있어요 요즘 소울라이크 게임 저 다크 소울 1, 2, 3 너무 좋아해서 다크 소울 세상 되게 좋아하는데 익숙한 세상을 초월하십시오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모탈쉘은 의미를 갈망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기다리며 와 되게 몽환적이다 물바닥에서 시작하네 아 아니구나 무슨 말라붙은 시체? 외계인 시체 같기도 한데 외계인? 이 게임이? 아 나 나였어? 아 뭐 신적인 뭐 다른 의미일 라나 했더니 완전 골룸 좀비 딱지에서 시작하네? 지.. 진짜? 어디갔어 커스터마이즈 어디갔어 달리기 있고 하다못해 뭐 역해 남해 외모 이런거 일절 없네? 그래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 대쉬가 있구나 이게 다크 소울의 정수일지도 몰라 누가 죽고 살자고 덤비는 세상에서 이쁘고 멋지고를 추구해 몸이 나가지네 몸이 어 근데 자유도는 좀 덜하네 막 떨어지고 그럴 순 없구나 으아 흐흐흐흐 공포게임은 아니니까 뭐 이 정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야아 나 빈손이야 빈손이라고 공격이 있나? 그건 아니야 나 완전 이동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다크 소울류 이씨 씨 다크 소울류의 시작은 이런거라고 알고 있어요 어 몸을 경화시키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경화는 공격으로 인한 손상을 막아주지만 아 한 대 맞을 때 좀 덜 아프게 맞게 해준다는건가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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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닙니다 으앗 회피 회피 후그르기 뭐야 야 경화가 안돼 경화가 안돼 아 제자리에서 아 제자리에서 아 예상해야돼 저기요 아아 이렇게? 아아 아아 아 얘가 튜토리얼 알려주는 애였어 와 승모근 봐 그리고 뭔가 인체가 되게 진격의 거인 같기도 하고 경화 얘기도 나오고 해서 띵 띵 아 칼 멋지다 벌써부터 되게 롱소드 들고 시작하네 진짜? 근데 경화는 공격이 올 때쯤에 따닥 이걸로 막으라는 것 같애 이땐 안 발동 안되는거고 이게 경화 능력 인거 같고 공격 중 경화 공격 중에 아아 대상 추적은 탭 아 모르겠는데? 아아 완벽한 타이밍에 컨트롤러를 한번 딱 누르면 이렇게 팅 아 그리고 쬐야지 그리고 쬐야지 이렇게 그니까 맞을 것이다 싶으면 그 컨트롤러 팅 경화에 이걸 해라 이 얘기라고 나 생각이 드네요 이게 강공격 찌르기인가 보다 오! 이 손 이 손잡이 손잡이 대리기도 있네 손잡이 무게가 굉장히 나간대요 죽기 모탈 토큰 필멸의 영역으로 연결해주는 토큰입니다 필멸의 영역이 뭘까요? 그럼 난 지금 불사의 영역이라는 걸까요? 질주 질주 공격 질주 공격은 우클릭이야 아 이렇게 뚝 씻고 내리찍게? 혹시 여기로 떨어질 수 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없어 다크 소울의 매력 중 하나는 뜬금 없는 곳에 뜬금 없이 죽을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이었지 근데 항상 궁금한 건데 칼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깨 안 다치나? 칼날이 어깨에 뾰족하잖아 근데 이 대쉬가 약간 공격적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니? 뭐니? 하드큰! 아이고 으악 자 너가 군다라 이거지? 팅 야 야 야 어렵다 어 얘도 경화를 드네 이거 어떻게 깨냐? 아 야 공격이 너무 빨라 공격이 너무 빨라 야 이거 어떻게 깨? 다크 소울치곤 너무 어려운데? 아 지는 클리셰구나 뭐야 뭐야 야 이거 세계관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되게 다 무채색이잖아요 뭔가 음산하고 깊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뭐야 신령 초기타르 아이템을 써야 이게 뭔지 알 수 있다 그렇죠? 안 쓰고까지 뭔지 알 순 없죠? 뭐 학자 같은 직업이 아니면? 이게 여기서까지 구현될 줄은 몰라서 난 딸그람 아니 팔그림 탑에서 윙윙거린 소리가 들립니다 조용한 주민이 자신의 운명을 생각합니다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이게 캐릭터가 되게 몸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 몸이 완전 근육은 드러났지만 하예 그리고 성기도 없고 여기로 어? 물고기가 날 먹고 여기로 던져보냈나? 아잉 이 경화를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타이밍으로 쓸지 모르겠어 공격이? 아 그냥 맞을 것이다 싶을 때 패링하듯이 쓰면 되겠다 기어가기 아 앵글 무서워 뭐 나오는 거 아니지 뭐 나오지마 뭐 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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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그림 외곽 외팍 그 근데 이게 왜 있지? 이 굳이 이 시간 모탈 쉘 인간성의 껍데기라는 걸까? 모탈 인모탈 모탈 인모탈 필멸자의 껍데기 뭐 이런 말일까? 그래서 주인공이 이 주인공의 몸이 어떤 뭐 필멸자다 뭐 그 껍데기를 깨는 여정이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아 무슨 직장 통과하는 거 같아 관장하는 거 같아 직접 들어가서 으으으으 으으으으 오와 근데 좀 뭔가 멋지다 그래픽이나 묘사가 좀 멋지다 캐릭터가 징그럽다는 거 빼고 무슨 뼈으로 나왔어 야 이거 직장 맞았네 항문을 통과했네 아닌가? 하 망상인걸? 너무? 근데 모양은 뭐 그런 거 같고 근데 뭐야? 안녕? 아 지금 만지는 거 아니야 나중에 와라 이런 말이겠지 이건? 저는 갈림길에서는 왼쪽 길부터 갑니다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적응 알 수 없는 쉘 아 얘네들을 쉘이라고 하나 봐 껍데기 쉘 에스트병 주는 거 아니야? 에스트병 주는 거 아니야? 아 아니네? 에헤헤 뭐야 눈을 눈을 에? 사람은 껍데기 그 이상입니다 알 수 없는 쉘을 아 쉘이라고 해서 껍데기라서 그 사람의 외형을 뭐 빼먹는다 이런 거 같아 열 번 사용해서 아이템에 알아보십시오 쉘 헉 개멋죠 이거 아이템이야? 쉘 이거 아바타 모으듯이 그거야? 아 개좋아 이거 완전 내 취향이야 이거 내 취향이야 왜 약간 캐릭터가 뭐가 후예지지? 어우 이거 완전 내 취향 아 나 이 게임 너무 희망이 생겨요 웰트 웰트 캠 피가 흐르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뭐야? 먹은 거야? 아이템? 이 나 이건 리젠 표시인가? 뭐야? 응? 아 못 설명도 못 보고 눌러버렸네 누구 있어? 사람 있어 인간성에 감지하기 본능 뭔데? 뭔데 그래서 더 궁금증이 생겨 상자 열기 꽝 루트 타르 루트? 악기? 뭐 마비노기처럼 뭐 악기 숙련도 이런게 있나? 아이고 보니까 시체가 있네 아이 미안해 뭘까? 으하 으하 이 늪짓 애틱한 디자인이 뭔가 좀 맘에 들어 뭔가 암울하고 어 맵이 그래도 되게 넓다 갈 수 있는게 엄청 많네 갓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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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뭐야 뭐지? 아까 뭔가 껍데기랑 본체가 이렇게 나눠지는 연출 같은게 있었죠 구운 쥐 이게 그래서 껍데기의 중요성인가 봐 내 피가 어느정도 달면 내가 그 변신한 모습이 없어지고 그 본체가 나온다는 뭐 그런거 같은데 야자자야 아 놀랄일은 아니겄나 나 지금 근데 잡을 수 있을거라는 희망이 좀 있거든요 야 내가 다크소울 짬이 얼만데 이 정도 못 깨겠나 아 느려가지고 오 아 처 맞아서 날아간거야? 내가 백플립 도약한줄 알았어 오 경화했어 폐피만 잘 써도 할만한데? 아 경화는 됐지만 뭔가 엄청 큰 타격을 받으면 좀 웅꽁 하는건 있네 괜찮은데? 타르포자 굉장한 희망이 생겨요 이 게임은 재밌고 다크소울처럼 오래할 수 있을거라는 희망이 생겨 근데 피 회복 어떻게 합니까?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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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자야! 오 경화 컨트 봤어요? 좀 하죠?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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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망자인데 진짜? 무브먼트도 그렇고 59! 윽국 와 차격감 진짜 마음에 든다 경험치 같은게 좀 쌓였나보다 노란색 파가 생겼죠? 아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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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피해복 시켜주세요! 피해복 좀 시켜주세요 모르는데 함부로 안올게 아이템 아이 뭐야? 좀 써보자 그냥 경화상태에서 받는 피해는 체력으로 전환됩니다 그러시답니다. 그럼 버섯은? 뇨 뇨 뇨 30을 재생합니다 다행이다 회복템이었어 이거는? 이거 뭐야? 왜 와칸다 포에버 뭐한거지? 타르포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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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괜히 독버섯 먹어서 맨껍데기 나왔네 이를 어째? 뇨 뇨 뇨 뇨 뇨 뇨 뇨 이거야? 어? 다시 회소했어 껍데기 나왔는데 바로 그냥 회소했네 진리의 섬광 진리의 섬광은 밝게 빛납니다 라고 써있네 뭐 게임 플레이 방식이 난 되게 마음에 드는게 피해를 받아도 몸뚱아리는 남고 겉껍데기랑 떨어져 그리고 그걸 다시 여력이 되면 입을 수 있어 나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디야? 야아악 야 아까 그놈이다 으악 너 갑자기 때리지마 경화 경화 스테미나 좀 채우고 뭔 년요 뭔 년요 어? 경화된거야? 실패했나? 야 이정도 잡을만하네 이정도 잡을만해 얘 친구 앞에서 류트라도 좀 쳐주고 싶네 너의 죽음을 위한 진혼곡을 말이야 어? 안녕 야 몬스터 아니지? 아니 누가? 누구 몬스터? 아악 아 맞나? 스테미나 너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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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에 뭘 쓴거야? 옛날 무슨 중국 그 모자 같은걸 쓴거 같애 유령 토큰 영적 세계로 연결해주는 토큰입니다 멀티가 있나? 그 어디서 자꾸 그르르르르륵 소리가 나요 이거 어떻게 쓰지 그런데? 어디서 자꾸 그르르르르르륵 이 소리가 나 뭘까? 일단 세계관이 너무 맘에 들어 뭔가 어두우면서 뭔가 자기 어두우면서 목숨을 건 싸움에 야이 요요요요요 아니 몬스터 너무 많다 아 내 뚝배기 어우 뭐야 겁먹어서 쓰러진다 야 디테일 봐 야 이거 너무 멀리 왔는데 나 여기까지 어떻게 오지 아 어렵네 근데 그게 재밌는 거 아니겠어 예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이게 딱 이 상황에 맞는 대사 같아 아깐 오른쪽으로 가서 뒤졌으니까 한번 정면으로 가볼까요 어디서 자꾸 그르르륵 소리가 나 나 이거 너무 궁금해 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X로 쓸 수 있구나 야야 와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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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속 공격을 좀 하니까 그 사이에 경화를 어떻게 쓸지를 좀 좀 잘 생각해야겠다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한 놈은 기타를 치고 있고 나머지 놈들은 날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나 팅 이거 누구 장단에 맞춰줘야 돼 어? 누구 장단에 맞춰줘야 되냐고 아이고 피없다 타르 포장가요? 뭐가 날 회복시켰다 응 라악 틔아악 엥 다시 착용 오 이 시스템 좀 좋은데? 근데 이거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니야 게임이이이이이이 아니 초코포 걱정마 그럴 일은 없어 타르 포자가 회복이죠 아큐 어 친숙도 맥스됐어 안녕 안녕 Jedyn 아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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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시 있어 여기 아 이거 으아 깜짝이야 아 너무 놀랐어 뭐야 이거 피해는 입지 않네 아어어어 아 아파 누구 없지? 누구 없지? 머쉬룸 아 으아 으아 으아악 아 무슨 소리지? 누가 이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거야? 팔그림 탑 어? 여기 그거 있다 이거야 이거 비문 늙은 죄수는 그의 자리에 각 기꺼이 앉아 새로운 소식을 기다린다 변함없는 충직함에 대한 보상으로 변함없는 충직함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이 수여할 태아를 맞이할 것이다 약간 고어스럽게 써있네 옛날.. 으악 깜짝이야 약간 옛날 말처럼 뭐야 누구야 너지 너지 어디갔어? 포킹 포 아 놀라라 아 이젠 개구리한테까지 놀라 하하 쪼꼬푸는 개구리도 무서워졌어요 뭔가 마법 스러운 공간이 있어 뭐야? 창? 무기 언락하는 건가? 뉴 웨폰? 뭐야 저건? 보스? 무슨 곤봉을 들고 댕기네? 불타는 막대기를 감지하기 본능 그니까 앞에 있을 위협 을 미리 미리 알게 된다 이건가? 대검 들고 댕기는 놈이 있다 많다 많다 근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위험한 놈이 있다 이건가? 이거 곡괭이 곡괭이 망자도 있다 이거겠지? 워픽이라고 하나? 워픽 나 둔기 같은 거 갖고 싶어요 메이스 같은 거 어? 어? 업그레이드 발리스타 주카 필요 아이템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이템 개조를 이렇게 하는 우웩! 아이템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낡은 제의 잊혀진 검에 묶인 신성한 천입니다 뭐야 안녕? 이게 뭐야? 무슨 거인이 있는데? 퇴색된 봉인 거짓된 진실 거짓된 진실 넥타르 넥타르 어디 가서 뭘 가져오라네 이거 외워야 될까? 퇴색된 봉인 퇴색된 봉인 늙은 죄수가 퇴색된 봉인을 선물했습니다 이 봉인은 적의 공격을 방해하면서 튕겨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공격이 다가오면 견고합니다 F가 튕겨내기 봉인의 힘을 주입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튕겨내면 권능의 반격이 강해집니다 결의가 필요합니다 튕겨내기 튕겨내고 바로 때리면 결의를 필요하고 뭔가 센 공격이 나간다 아 이게 페링 다그 소울 1에서 그 시작복은 탑 올라가는 것 같다 뭐 공간이 있어 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오? 인간이다 꽤 멀쩡해보여 아니보다 안노멀해 보이네 아 아 신사 센틀맨 팬티크 팬티크 아 아 아 아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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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 예스! 아아 프라이드 레드 두개 사 어 도구다. 나중에 사러 올게 알았어 안녕 어? 문유뉴 안녕 말 걸어도 되니? 으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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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증겨내기 한번 해볼까? 아 한 놈만 남았을 때 하자 야무샤무 문유 아이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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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나는 내 루트 소리를 들으면 저희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근데 전혀 그런게 아니었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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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